오늘은 동물그리 일단 만주가냐 민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민주사진인데요 이 민주사진은 아주 귀엽네요 네 우리 엘로걸룩이 제일 귀엽죠 네 아직 보지도 못한데 진짜로 일단 제가 잘 만들어있었어요 근데 좀 망했어요 네 너무 못그렸어요 따라그려면 너무 못그렸어요 저거 왜 꽃에 저기다 달아놨대요? 위에 있어야됐네 엘로입니다 엘로 우리 귀엽둥이 엘로 나 이제 막 기억이 되는 건데 이미 결혼해갖고 엘로기가 그래서 아빠에요 아빠 어 귀여워 어 이제 엘로기 제일 어려웠어요 음 음 음 진짜 어려웠다니까요 저거 봐 어 근데 왜 털이 나는 것 같지 일단 방송을 하고 오 엘로기 제일 어려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